여러분 밥 잘 챙겨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를 봅시다. 사랑합니다. 그럼 뭐해요 또? 진짜 뭐해요 또? 또 뭐하는 거야 또? 아 저 멋있는 척 하고 있었어. 저 약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이러면서? 텐사 얘기하고 있었어. 아 그래요? 베이비 나도 아이디어 뱅크네. 아시죠? 저 나 따라하는 거예요. 베이비 나도 일단 이렇게 움직이라 했는데 또 내가 손가락만 움직여버렸어요. 아 저 일주일에서 할래? 이거야. 이게 너무... 세 시간? 오늘도 운동 갔습니다. 그래서 가서 세 시간 일주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꺼낸다. 크랙터파. 오 크랙터파를 많이 사는 좋은데요? 크랙터파. 둘 셋 크랙터파. 안녕하세요 파입니다. 오케이. 이 친구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. 사이파 사이파. 보이세요? 여러분들의 오파. 왜 이리 와. 너 왜 우리 리허설 하고 있네. 왜 우리 부착하는 옷이 왜 편하지? 우리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요. 사이파. 우리 사이파. 우리 사이파. 왜 그래. 기분이 왜 안 좋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다.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코에 뾰루지가 나 있었거든요? 그래서 어제 화장을 지우는데 그게 형 저희 끝나고 해서 뭐지? 베이비 나도. 오 귀여워. 욕. 멘트에 못 사귀겠어. 세트에 못 사귀겠어.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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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 재 ă 데 잘 알아 보여줄까요? 뭔데요? 저 테이프는 그럴 거네요. 일단 splendid 걸어올다 보이네요. 아 오케이. 여기까지 해야 해요. 모자. 진심하게 할게요. 재밌는 얘기 해 줄까요? 재밌들 다 보여줄까요? 뭔데요? 근데 저 테이프 나 갑자기 걸어옵니다 이거 조금 더 위에 해야 돼가지고 어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 돼요 저 민수 많이 해드릴게요 재밌들 얘기해줄까요? 제 얼굴이 있죠? 사실 이게 제 거 아니에요 슈트에 있었어요 아 제 거였어요 이리 와 뭐야? 오늘 하루도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? 오케이 화이팅 팀 화이 이 팀 어? 화이팅 화이팅 팀 화이팅 팀 화이팅 어 에?